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스텐네 등어 큰일이에요. 오늘은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로 시 다리가 아파요. 수로 시 다리가 아파요. 그냥 수로 다치 증 르. 수로 그냥 수로 다리 증 아파요 증.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요.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조금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요.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조금 다친 것 같아요.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아파요. 쯉 많이 아픔을 вам 평원에 가세요.security 많이 부 governed네요 많이 아픔을리 amb bleiben 싶은데요. 자세여 솜털, 팔목 거증, 많이 지라 느거클랑 부었네요. 하음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땀에 문티빼 넣어봐 있는데, 근처에 말해 넣어봐 없니? 병원 문티빼 있어요, 미인 신의 정형외과가 있어요. 거기로 가보세요. 신의 정형외과가 있어요. 거기로 가보세요. 미인 문티빼 넣어봐 있는데, 솜살번번더 디누멀 신의 직랑 정형외과 문티빼 넣어봐 있어요. 미인 거기 디누 로우 덕간 가보세요 솜살번번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군지란 네, 따라하세요. 슈로 씨, 다리가 아파요? 아침에 계탄에서 넘어졌어요. 조금 다칠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아파요.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팔목이 많이 보았네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신의 정형외과가 있어요. 거기로 가보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잘가겠습니다. 오늘 자드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아군 참고 가투스 나. 주군이 높이 더 가디에. 정리 플리에. Bye-bye.